이다 어? 어? 나도 그렇게 하네. 그러니까 젖은 빨래를 가지고 어떠게 되는 거죠? 이렇게 큰 티셔츠를 입는 사람은. 문세윤 씨지 뭐 문세윤 씨. 집사람이네. 넉넉하게. 넉넉하게 입으시겠죠. 요즘 빅사이즈가 또 이외인 걸. , 다 꼬자 하는 거 이거? 맨날에는 별명이 쇠젓가락이였는데 말라가지고. 뭘 먹고 이렇게 건강해지는지 참. 건강한 게 나쁜 건 아닌데. 어깨가 좋으신가 봐요 형수님. 다이어트 한다고 한약을 지금 몇 달째 먹던데. 효과가 없다 말지 몸 자체. 아니 젖은 빨래 개는 거 이유 아세요? 저는 모르겠어요. 아 지금 다 모르시는 거예요? 뭐야. 없어지게 할래요 빨리. 하나 둘 셋. 하는 일이라고. 엄청. 우와. 아니 기껏 빨리 올라서 왜 발로. 저렇게까지 하세요? 저러고 보세요. 그냥 넓으면 주름이 지잖아요. 닥쳐 밟아가지고 하면 가린 것처럼 쫙 펴집니다. 털고 너는 거예요 저렇게? 네. 오. 구장에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그러면. 하아. 이걸 구장에 하나 더 들어가 들어가고. 좋은 일이라고. 진정. 좋은 시간. 헉. 여기가 the house. 그거 안에 티셔츠인 거예요? 아니요. 입을 거가지고. 케어치네. 이거 킹콘이 있었나? 씩.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